안돼! 죄송해요. 가자님은 5시 이후...? 다음 아이템은 뭐 하려고 했는데... 네네네. 오! 야! 너무 좋아! 와, 대박! 나 이런 거 하고 싶었단 말이야! 와, 씨발! 아니, 그건 아니고? 그건 모르겠고? 다크 디셉션! 다크 디셉션! 다크 디셉션! 다크 디셉션! 다크 디셉션! 다크 디셉션! 어허, 이렇게? 근데 내 캐릭터가 왜 이렇게 눌려? 다크 디셉션! 좀.. 뒤늠 버튼가 없어? 다크 디셉션! 아, 나 이거 먹으면서 약간 속도가 올라가는데? 넵! 근데, 저기... 비늠 키가 진짜 없어? 다크 디셉션! 다크 디셉션! 다크 디셉션! 디링키 없어? 안 돼! 죽었어. 아니 디링키 없어? 그건 디링키 알려주셔야 돼. 이 게임을 해보신 분. 그럼 디링키 없어? 안 돼! 얘기하고 있어! 데프 빨 망기. 다섯 시원. 이 새끼. 안녕하세요. 시프트를 누르면 띠실 거 아니야? 아, 오케이, 오케이. 파이어! 후우! 후우! 하하하하. 아, 진짜. 이거 츄니였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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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비디님 안 놀라... 놀라... 놀랐어요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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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튜토리얼 스킵하겠습니다. 바로 플레이!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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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eln Goods to do. 제대로 해봅시다. 하하하하. 이게 지금, 200개 넘게의 초각들은 뭐 해야 되는데.... 아..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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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녀석은 어디에 숨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하하하하 하하하하. 하하하하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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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바꿨어? 음악 바꿀 때마다 너무 무서워. 할 수 있어? 아직까지 원성이 동생하지 않았습니다. 자, 50개 모았습니다. 아주 잘하네, 내가. 뱀 잘할 또랜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음악이 너무 신박한데? 다 모여야 되는 거지? 발차기 소리. 어, 내 뒤 있어! 튀어! 왜 그래, 나한테! 아니, 뜬금없이 내 앞에서 나타나면 어떡해. 오, 저... 또 지금 지도에... 아, 잠깐 봤네. 아, 나와! 왜 그래? 너무 빨리 죽는 거야, 내가. 자, 나은 목숨. 딱 하나. 근데 아직까지 200개 남아있는데? 어떻게 된 일이야? 아니, 근데 얘는 어디에서 뛰어날지... 감이 안 나. 그리고... 또 빠르게 들 수가 없어? 뭐? 오케이, 일단은 괜찮아. 게임 잘할 플로리안. 뭔가 문은 넣긴 했는데? 근데 문은 안 열어. 일단은 알았어, 미안해. 가겠습니다. 비어! 이 녀석. 빠르게 비워봅시다. 다 먹어보고. 와, 다시 이기네. 아! 가! 지아! 지아, 도망칠 수 있어! 아, 내 지이 쳐. 도망칠 수 있어. 오, 나는... 나 오고 있어요, 이거 있어. 오지 마! 아! 반디 쳐, 반디 쳐! 오케이, 오케이. 아우... 아니, 두망이 지우고 아니냐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아니, 나 지금 20개 밖에 못 먹었는데 이미 뒤졌다. 아, 이게 너무 무려워, 캐릭터가. 가자, 가자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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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! 먹어, 먹어, 먹어. 아! 딴 뒤, 뒤따로 가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조림기! 어? 오케이, 아! 아니, 난이도 올렸어? 설마? 난이도 노멀이야, 노멀. 아, 난이도 노멀? 그럼 왕초보로 바꿔주시면 안 돼. 오! 어! 어, 그런 것도 있었구만. 그런 조각. 어! 안 보이는데? 지루해서? 그냥 계산 먹고, 먹고. 어! 20개 먹겠습니다. 어! 오, 오케이, 오케이. 지금 보인다. 오, 아까 그 조각을 먹는 게 좋아. 좋았어. 지도에서? 지금 이 새끼들은 어디 있는지? 딱 보인다.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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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아, 이거 안 돼! 아, 이거 못 깨. 그냥 너무 난이도도 겁나 어려운데. 진짜 난 원래 게임 같은 거 잘해. 왓! 아니, 진짜 어렵단 말이야. 적 다 보이잖아. 그러면 이제 맵으로 보일 거 아니야. 근데 갑자기 뒤, 앞, 다 온단 말이야. 어디 가? 갈 데 없어. 그냥 뒤져야 돼. 또 다음에 또 재미있는 공포 게임 한번 해봅시다. 난 좋았어. 그리고 우리 꾸덕한 새끼 중에 이게 깬 새끼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되게 궁금합니다. 아, 욕심 좀 있는데 안 되겠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와상식 가겠습니다. 와상식 가겠습니다.